현재 상황에서는 금감원에서 금융상황에 관련된 점검회의를 했을 때 지금 PF 관련돼 가지고 조금 위험성이 있다. 리스크 관리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 이 PF 대출 관련돼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된다라면 금융에 대한 경색이 일어나서 주택 공급 활성화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좀 관리도 좀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천억이나 넘는 돈을 강원도가 지불 못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할 정도로 직업을 못한다고 해서 많은 정권사라든지 관련 금융기관들이 강원도가 직업 보정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강원도가 직업을 못하겠다고 하니 아주 큰 위기가 왔는데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은행 이자율이죠. 은행의 이자가 7%, 8%를 넘어서게 되니까 지급, 지불 불능 상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IMF의 경험을 해보고 2008년도를 경험했지만 기업의 은행 이자가 오르게 되면 건설사가 가장 많이 어렵게 되고 아마 우리가 IMF 때는 70%가 파산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기업이나 약 70%가 부도가 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었고 아마 환율이 시금석이 될 겁니다. 환율이 지금 1,440원, 올 연말에 1,500원, 내년에 대비를 하지 못하면 정부의 환율은 1,600원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계속 외함보유고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정액을 해야 되고 한미나 한일통화수프를 맺어서 국제금융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외함보유고를 늘리는 게 지금 늦었죠. 지금 10년 동안 우리나라 계속 무역 흑자였거든요. 매년 100조씩 돈을 벌었었는데 지금은 6개월째 적자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한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무역 적자가 있기 때문에 외함보육을 늘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나라 전체 채권, 외하 채권 중에 1%가 단기 채권입니다. 은행들이 지금 해외 은행에서 빌려온 게 다 1년 안에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42%입니다. 굉장히 미국의 환율이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 채권이 지금 10년 이내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08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단기 채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42%나 되고 우리가 1997년 IMF 때도 단기 채권의 상환 불능이 되면서 국가가 파산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단기 채권을 못 갚으면 지급 불능이 올 것이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함보육이나 한율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겠고 은행의 지급 불능 상태라든지 외하 자금 조달을 못하면 그런 상황이 놓인다. 지금 현재 강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0%까지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PF 파이낸싱에 대한 부실화가 더 우려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경기 침체라고 부릅니다. 리셰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앞으로 한 2년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되겠고 오늘 아침 뉴스에 테슬라가 2만 대가 재고가 쌓였답니다. 테슬라다 다음 차도 팔리지 않을 정도다. 테슬라는 한 부서를 통째로 없애는 전략을 하고 있죠. 미국은 해고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면 절대 해고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언제든지 경영자의 판단에 의해서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테슬라가 자동차 재고가 늘어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금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PF에 대한 상황 불능이 있는데 저는 정말 우리가 유심히 봐야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은 이런 앞으로 금리가 최고 10%까지 오른다는 것을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내가 집이 없고 집을 사야 된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집값도 더 하락할 것이고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내가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고 하고 싶은 사람은 조심스럽게 시장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